아이고 근데 언제 와요? 호동이 형이랑?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는구나 두 끼로 훔쳐서 먹고 라면 먹고 또 라면 먹었죠, 그럴 줄 알았어 뭐 라면이지 뭘 희선 씨,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? 예능을 한 번에 마시는 겁니다 아, 심심 많다 근데 아니, 게스트가 아무도 없어요, 이번엔? 안 말해주겠지 이번에는 제 생각에 남자분들만 오셨으니까 여자 게스트가 오시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뭔가 걸그룹 지금쯤이면 이제 걸그룹 아이돌 한 명 나올 때 됐어요 나의 엔젤 미안해요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빨리 나도 적응해야지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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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요 게스트들이 처음 왔을 때 이런 기분이구나 전부 다 비주얼이 이미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인데 나 혼자 지금 서울에서 온 거 같잖아요 어떻게 아, 나 혼자 지금 섬 섬에 처음 오니까 좀 이렇게 다르다 비주얼이 아따 공기가 참 좋구만이 또 다른 느낌이네 이게 와, 섬의 끝은 어디일까 화모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왔습니다, 오늘 오늘 왔어? 오늘 왔어? 네 오늘 못 한다고 이러고 없고 네? 아,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은데 지금 또 구경하고 있어요, 섬 좀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, 지금요 여기 생일도고요 아, 저는 지금 한 3일째 있습니다 네,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고수라는 안무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바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? 네? 아, 온다고요? 아, 온다고요? 아, 온다고요? 소개 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, 어떡해요? 그럼 숨어야겠다 아, 어떻게 좀 어떻게 등장해야지 임팩트가 있을까? 어디로, 어디로 오지? 이거 숨겨야겠다, 이것도 아,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돌을 던질 거예요 아니, 얼굴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곡성 있잖아요, 곡성 형 아, 그거 참 진짜 그렇게 신경 쓰이네, 진짜 이렇게 계속 느껴져 공기가 느껴진다 공기가 느껴진다 호동이 형의 공기가 하는 모양이 형 아 다행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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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